일 나가는 부모들이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정부가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허나 내년이 당장 코앞인데 정작 지자체조차도 준비가 안 돼 세금으로 이행 강제금을 낼 처지가 됐습니다. 한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일하고 있던 부모들이 아이들을 찾아와 함께 책을 보고 시간을 보냅니다.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도록 도입된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내년부터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충북 지자체는 도청과 청주시, 충주시와 제천시 네 곳. 그러나 청주시를 제외하면 나머지 세 곳은 어린이집 공사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충주는 청사 뒤 테니스장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설계 용역비 8천만 원을 편성한 상태. 그러나 최근 시의회 상임위에서 건물에 가려 어린이집 일조건이 우려된다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내년 초에 일사분기에는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되면 하반기 아니면 2017년에는 개헌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청북도는 청사 문제로 어린이집 위치도 정하지 못했고, 제천시 역시 어린이집 설계비와 건축비가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자체로서는 사립 어린이집의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도 부담스럽습니다. 내년부터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면 연간 최대 2억 원에 이르는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하지만, 정작 지자체도 준비가 안 돼 주민 세금이 쓰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